4년 전 한 살 연상의 회사원 김씨와 화촉을 밝혔던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연희가 최근 남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한편 연희는 한류스타 이병헌이 진동생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유는 남편의 행동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편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원인이 아닐까 한다네요. 이처럼 누구보다 동생을 끔찍하게 아끼는 이병헌은 동생의 연예활동도 반대했다. 연예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배우 이병헌 때문에 연예계 활동이 막혔다는 미스코리아 진을 만나봅시다. 1996년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되고도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배우 이병헌이 동생으로 유명한 연희입니다. 현재는 개명하여 이잔안으로 활동 중이지요. 미스코리아 출전 당시 이재아는 172cm의 큰 키에 이국적인 미모로 혼혈이 아니냐는 오해를 부르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모가 미홀로 낳은 혼혈인데 아버지 밑으로 입양했다고 들었어요. 이병헌 이모 딸 이병헌 아버지 호적에 올린 거래요. 나이 들수록 남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위코 친인가 볼 때마다 신기함. 진남매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나이 들수록 외국인 같더라고요. 이병헌과 친남매가 아니라는 루머에 대해 동생 연희가 친남매 맞다고 직접 밝혔던 것 같은데 이잔안의 혼혈 논란은 이미 1991년 KBS 공채 탤런트로 선발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던 이병헌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며 일단락되었죠. 대중들에게는 이병헌의 여동생으로 유명한 이잔안은 사실 이병헌보다 먼저 연예계에 데뷔한 선배입니다. 5살 나이의 음료색색의 TV 광고를 통해 데뷔한 이잔안은 1988년 영화 외계인 코브라, 가루지기 등에 출연하며 아역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5세대부터 13세대까지 200여 편이 CF를 찍으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고 동그란 눈망울과 이국적인 외모로 어린이 드라마와 각종 아동복 화보 등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잔이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버지의 남다른 교육렬이 있었습니다. 이병헌과 이잔안 남매에게 원한 미모의 유전자를 물려준 아버지는 남매를 연예계로 데뷔시키기 위해 조기 교육을 시행했는데요. 어린 이병헌과 함께 주말의 명화를 시청하며 할리우드 진출에 대한 꿈을 키웠고 딸 이잔안에게는 미스 코리아 진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구체적 목표를 정했지요. 실제로 이잔안의 아버지는 자신을 닮아 딸이 오다리가 될까봐 매일 퇴근 후 다리 마사지를 해주고 코도 오뚝하게 잡아준다며 매일 만져주는 정성을 다했는데요. 그 덕분인지 이잔안은 실제로 1996년 미스 코리아 진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선 직후 이잔안은 연예계의 수많은 러브콜을 받았고 평소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던 이잔안은 녹음을 위해 스튜디오를 찾았는데요. 엄마와 함께 찾아간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진행하던 도중 오빠인 이병헌에게서 전화가 왔고 은희에게 왜 그런 일을 시키려고 하느냐며 말리는 바람에 이잔안의 가수 대비는 무산되었죠. 게다가 이병헌, 이잔안 남매에게 연예계의 꿈을 심어준 아버지가 IMF 당시 사업 실패에 충격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할 여력이 없었는데요. 이병헌은 아버지가 남긴 1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배우 이미지의 타격을 감안하고 학습지 광고를 찍거나 전국 나이트클럽을 돌며 4인회를 개최하는 등 가장으로서 노력을 다했고 이잔안은 그런 오빠의 의견에 따라 연예계 활동을 접어야 했습니다. 방송가에서 멀어진 이잔이 오랜만에 방송의 모습을 드러낸 건 결혼 소식을 통해서였습니다. 2012년 3월 이잔안은 프로골퍼 출신으로 온라인 게임 회사에 재직 중인 비연예인 김모씨와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잔안은 친구 소개팅에 따라 나갔다가 소개팅 당사자인 남성이 데리고 나온 친구에게 반해 자신이 먼저 대시했다며 남편과의 러브스토리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잔안은 남편과 함께 잡지 인터뷰에 나서거나 페이스북을 통해 신혼 일상을 공개하면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형님 내재 사이인 남편과 이병환이 장난기 심하고 집궂은 성격이 비슷해 밤새 술을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는 돈독한 사이라며 자랑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이잔안의 사랑이 일방적이었던 걸까요? 결혼 3년 만인 2015년 이잔안의 남편 김모씨는 매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20대 여성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술에 마약을 타서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인데요. 해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결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 이잔안은 두아 합의 이혼했지요. 어린 시절 미스코리아 감이라며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귀한 딸이자 혹시나 상처받을까 연예계 활동까지 막은 이병환의 애틋한 여동생 이잔안의 인생은 이렇듯 쉽지 말은 않았는데요.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접고 지내던 이잔안은 이탈리안 레스토랑과 캔들 사업 등 일에만 매진하다가 지난해 여름부터는 다른 사업을 다 정리하고 강원도 정동진의 펜션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미스코리아 침묵단체이자 공사무위민목원회 활동과 유기견 관련 홍보 활동에만 주력하던 이잔안이 최근 반가운 복귀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잔 근황 이잔안 집 아파트 75평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이잔이 75평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방송된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전당부에는 이잔안이 게스트로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MC 정인아는 이잔안은 용인 수지 75평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 중이다. 집, 자동차 대출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 한 달 생활비만 수백만 원인데 코로나 10% 수입이 줄면서 통장이 텅텅 뛰었다고 한다라고 소개했다. 이잔안은 75평 아파트는 작아다. 대출받아 구입했지만 내 이름으로 집을 하나 장만한 건 뿌듯하다. 방송 수입과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중이다라고 밝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